와아! 안녕 나랑나 친구들! 눈이 펑펑 와요 펑펑! 그래서 쥐 선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누가 눈사람을 놀이터에 만들어놨네요 선녀와 함께 사진도 찍고 아들도 친구와 신났어요 얼굴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이게 모두 쥐 선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능력을 못 뿌리다가 오늘 추워 손 시려 오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굉장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눈이 짧은 시간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펑펑! 손 시려! 덜덜덜덜덜 여러분 눈이 많이 오는데 밖에 나갈 거 몇 꼬 마스크와 모자 장갑까지 끼고 나오세요 정말 춥습니다 선녀가 내려옵니다 아들과 함께 짜잔! 옷이 저게 뭐야 재미있는 일요일 보내요 그럼 안녕!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!